이번 한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일주일을 마무리해보면서 다음주 시장에 대한 전략 하나하나씩 수립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는 1% 넘게 빠졌습니다. 2,795, 2,800선은 오늘 좀 무너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0.76%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은 이제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3천당 제약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주 시장이 이슈도 정말 많았고요. 생각보다 호재가 호재로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주 시장에 대한 전망이 정말 어려운 시점이 됐는데요. 오늘 금요일 다음주 시장 전략 하나하나씩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먼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멤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춘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이번주 어땠습니까? 이번주 진짜 보니까 시장 볼 때마다 약간 스트레스 받는 그런 한주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왜곡되면서 너무 한국 증지만 소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또 금요일 장세 마지막에 코스닥이 좀 그래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좀 빠르면 이번주부터 중소형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 역시도 같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흐름을 많이 못 봤다가 그래도 금요일날 약간 희망을 주듯이 코스닥이 좀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피 비해서 강한 거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보여주다 보니까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금요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달러가 워낙 강세를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좀 끝나고 채권에 대한 시장 자금들도 국내로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장세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더 많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주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본격적인 게임은 좀 다음주부터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춘현 매니저님 코스피가 오늘 2,800선이 깨진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2,795회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지금 좀 걱정인 거는 코스피의 저점 하단을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좀 적정한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매니저님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지금 정도에서 지지를 좀 받아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동안 우리 시장을 코스피, 코스닥을 이끌었던 부분들이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들이 많이 이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좀 일부 오늘 오전에 조정을 받으니까 같이 지수도 조정을 받았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총 상위권 아이들이 또 올라오니까 시총 30위권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또 나중에 또 오후장 들어서면서 반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2차전지 코스닥 대장주들, 대장주들은 거의 저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좀 강하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오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코스피 쪽은 아무래도 SK하닉스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오는 것만큼 악재가 없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조정세가 좀 나오다 보면 그래도 2800선, 2700선, 900선 그렇게 너무 굳이 선 라인을 정하지 않고 하루하루 투자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다 보니까 지수보다는 내 종목, 수급, 내 종목 안에 있는 좀 작은 시황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투자 전략을 짜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장을 관통하는 대형 호재나 키워드가 좀 나오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개별 종목,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하나하나씩 특이점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특이점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이야기를 또 해봐야겠죠. 이번 주 내내 사실 트럼프 이슈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테마가 생겨나면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수급이 더 몰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대형주들이 더 쉬어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도 이슈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수락했다라는 이 영향이, 이 이슈가 좀 있었고 반대로 지금 아직 오피셜한 소식은 아니지만 바이든 쪽에서는 후보를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움직임 때문에 테마도 엄청나게 다시 한번 움직였는데요. 조선희 매니저님,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여러분들 이번 주 굉장히 힘드셨죠? 지난주 일요일입니다. 딱 일요일 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설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트럼프가 총격 사건 이후에 그때 동정 여론이 더 트럼프에게 실리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엄청나게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그쪽 관련된 것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트럼프 이슈 때문에 트럼프 관련 종목들이 올라간 거는 사실인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매도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선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관련 이슈 때문에 트럼프 관련 종목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되기는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슈가 트럼프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드래켄밀리라고 여러분 1992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소로스, 펀드의 제왕이죠. 조지소로스와 함께 1992년에 영국의 파운드화를 무릎 꿇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닉네임이 바로 영국은행을 무릎 꿇린 남자인데 이분이 시가총의 상위 종목에 특히 대형주 IT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거의 1조 원 넘게 1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러셀 2000 ETF에 투자했다는 소식에 그걸 사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외국인도 사실 국내에서는 껌정머리 외국인인데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그쪽 관련 섹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러셀 2000을 여러분 보시면 러셀 2000의 상관계수는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거의 한 87% 가까이 유사합니다. 무슨 얘기냐? 코스피하고 원래 맞먹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드래케밀러가 중소형주 러셀 2000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중소형주를 또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하여튼 이번 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종목들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죠?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10시쯤에 넘어가면서 트럼프가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을 했는데 그 관련된 이슈로 설명을 하자면 지난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CNBC가 16일부터 19일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52% 그리고 바이든이 47%로 이전에 2% 차이에서 5%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지난번 일요일 때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예전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대선에 나왔다 그러면 정말 막말 대선치입니다. 아무 말이나 해놓고 제스쳐도 굉장히 그냥 과하게 쳤었는데 이번에는 좀 조신한 편인데 거기다가 이번에 보좌관들이 거의 바이든에 대해서 맹신 공격하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연설문을 만들었는데 트럼프가 일일이 다 떼도 고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도 나온 거 보면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정책 위주로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오늘 발표를 할 때 좀 이슈가 됐던 게 총격 사건에서 의용 소방대장이 돌아가셨는데 사망을 했는데 그분이 입고 있었던 소방관 재킷을 가지고 나와서 연설하면서 연설 도중에 헬멧에 키스를 하면서 경의를 표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이것도 한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책으로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크게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 필리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나 북한하고 지금 무력 충돌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를 하면서 현 정부, 바이든 정부죠. 바이든 정부가 이 모든 걸 다 야기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를 자기는 종식을 시키겠다라고 처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을 터치를 하면서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너무 위험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금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파월이 원래 은근히 작년부터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파월 이슈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리는 하지 마라. 금리는 안 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나중에 의장을 더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취임 첫날 가장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두 개인데 남부 지역이죠. 멕시코 지역의 불법 이민자, 입국자를 차단시키겠다는 예의와 함께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전기차 관련 의무 폐지를 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석유와 철연가스 관련해가지고 에너지 시출을 제기하게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네 번째 이슈, 전기차 의무 폐지, 폐기 글쎄요, 될지 이건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또 국민의 증시가 요동치기를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 2차 전지, 전기차 의무 폐지 관련된 이슈가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아이언돔을 건설하겠다라는 방산 섹터에서 반응이 될 만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한 가지 더 우리나라의 테마성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상당히 잘 지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은 이쪽 테마주도 좀 강하게 움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 여기서 오늘 2차 전지가 시장에서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이럴 때 또 트럼프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또 못박음을 해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의무를 의무화 폐지하겠다. 이런 거 다시 한 번 투심을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선영 매니저님, 오늘 모처럼 오른 2차 전지 다음 주에는 다시 한 번 또 발목이 잡힐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할 얘기는 좀 맞습니다만 사실 테슬라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바이든이 원래 정권을 잡을 때 바이든 편이었고 상당히 트럼프와 격을 지면서 굉장히 막 티격태격하면서 많이 싸웠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총격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트럼프를 지원했던 게 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일룸머스크인데 전기차 의무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 달에 한 460억 내지 한 600억 정도 가까운 돈을 계속해서 트럼프 쪽 유세에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기차 의무에 관련해서 디펜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전환 의무화 폐지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게 된다면 일룸머스크의 입김을 또 지원했던 거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폭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실적이 그렇게 2차 전지주들이 다 좋지는 않아요. 전기차도 그렇고 그런데 전체 좋지는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조금 나와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고점에 몰린 분들은 보면 저 고점 대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이 난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반도체거든요. 반도체가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 종목들이 이게 악재로 낙인이 시키면서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깜짝 놀라서 왜냐하면 얼마 전에 미국의 기업이 TSMC도 그렇고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너무 지금 과매도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과매도가 되면 다시 바닥을 잡고 급등이 나온 편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음 주에 SK하이닉스나 관련 종목들도 또 실적 발표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다음 주에는 그동안 조정했던 2차전지와 함께 그리고 반도체 업종분들이 분명히 반등이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조금 이제 비중을 많이 주셨던 분들은 조금 비중을 반등 시에 잘 덜어내셔서 비중을 포트폴리오를 잘 좀 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 그다음에 반도체까지도 해봤습니다. 좀 과매도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억울하게 하락한 면이 없지 않아 있나 오히려 좀 더 반등할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세 분께 모두 한번 공통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트럼프 트레이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말간에도 뭔가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하나하나씩. 바이든 쪽에서도 이슈가 나올 것 같고요.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후보자가 나온다면 거기와 관련된 테마가 이번 주 이렇게 움직였으면 다음 주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매니저님들 하면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을 난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오를 들어주시고요. 그래도 너무 테마성이 짙기 때문에 나는 이럴 때 차라리 포트의 비중을 줄이거나 현금화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X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X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다음 주는 트럼프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테마성 좀 짙어서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크게 보면 트럼프 관련주 아닌 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긴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바이든이 만든 AI 규제를 취임 첫날부터 검열을 부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은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전기차 의무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지금 젤렌스키랑 내일은 전화통화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멘텀 때문에 지금 대북주도 움직이고 있고 2차 전지도 움직이고 있고 이런 전화통화 한다는 내용 때문에 재건주까지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좀 모멘텀이 약간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많이 꺾이면서 시장에 대한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좀 모멘텀이라도 땡겨와야 주가가 좀 움직이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 대한 발언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한 트레이딩 심리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이제 좀 움직일까라는 기대감도 막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종목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가 막 엄청나게 좋아질 만한 그런 구간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9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야지만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지수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정도로 모든 시장에 대한 좀 모멘텀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만들고 있는데 또 이게 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오늘 올랐다가 내일은 내리고 다른 종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제 이거는 트럼프 관련주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접근을 하거나 비중을 크게 실거나 이렇게 승부를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루즈한 장세에서 그나마 좀 수급이 따라주는 섹터가 이쪽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트레이딩을 접근한다고 하면 루즈한 시장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자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후보로 그 이제 후임 후보로 이제 카밀라이리스 부통령이 현재 점쳐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현재 이번 주 총과 관련된 총격 사건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거의 지금 트럼프 우세론이 짙습니다. 색깔이 상당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카밀라이리스 부통령이 이제 후보로서 나온다면 지금의 트럼프의 강한 우세론이 조금 약해질 수 있나요?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제 대선에 승리한 게 아니라 바이든 후보를 이겼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변수는 언제나 존재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 외신보도에 따르면 지금 해리슨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확인을 했을 때 3%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신기한 게 5%가량 차이가 나다가 이제 최근에 또 3%로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태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 번 민심이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사실 내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뭐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하다. 이제 대선에 대한 뽑힐 일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뒤집어질지 모를 수준에 대한 3% 격차는 내일도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뒤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많은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이 되는 정책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던 정책으로 유지를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사이클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움직임,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그래도 10월, 11월이 대선이니까 그 전까지는 기대감이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완전하게 확신을 갖고 바라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열심히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를 거래하는 것, 매수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할 게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춘현 매니저님도 아까 5를 들어주셨거든요. 박춘현 매니저님은 그래도 저는 펀더멘탈에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X 들어주실 줄 알았거든요. 네. 저는 급등주라든가 단기주 이런 종목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성향도 그렇고요. 우리는 입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기관이라든가 사모펀드라든가 외국인 이런 큰 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자금을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좀 벌 수 있는 무언가를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저는 정치적인 건 하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톡 까놓고 얘기하면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고 예전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에 우리 대북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경협주들이 올라갔죠. 네. 남북 경협주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남북 경협주 하면 웬만한 건 다 남북 경협주로 막 묶였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철도라든가 송전, 그다음에 도로, 건설, 토목 한 3, 4가지 정도로 일단 압축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했을 때 만약에 누가 되든지 간에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크게 손실을 좀 안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테마라든가 종목들이 저는 눈에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어디죠? 일단 종목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차트를 쭉 돌려보시면 쭉 돌려보시면 2018년도죠. 2018년도 이때가 지금 대북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움직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한번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3천 원짜리가 1만 2천 원까지 움직였던 끼와 연속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이 최근에 한 4년 전 그때 따져서 한 1만 6천 원짜리가 지금 7천 원까지 와 있습니다. 7천 원까지 와 있고 지금 신저점이 하나 나왔어요. 6,600원 선 정도가 신저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오늘 현재 가격이 지금 7천 원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밑에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철도 관련주들, 대북 관련주로 해서는요. 남북 경협주에서는 철도가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럼 이런 아이들이 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얘는 지금 6,600원 선 라인이 어떻게 되죠? 딱 손절 라인입니다. 이거 이탈하면 손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손절을 해도 얼마 안 되는 자리 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지 막 지금 급등해서 날아가다가 상한가가 갔다가 중간에 좀 눌림목이다 이런 종목들 말고 왜 그런 종목들은 상한가가 팡팡팡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또 팡팡팡 무너지거든요. 그런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트럼프 트레이딩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면 이런 종목들 이런 차트에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다음 주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좀 이제 길목에서 기다려보는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특수건설이었고요.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종목으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트럼프 때를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에 제가 또 관심갖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트럼프 때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바로 부산산업인데요. 부산산업이 2018년도에 2만 9천 원이었습니다. 3만 원이 안 됐었는데 한 해 동안에 한 해도 아니에요. 몇 개월 만에 이게 8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오늘도 지금 트럼프 관련 이슈가 나오니까 반짝반짝 거리면서 오늘도 20% 이상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북 경업 관련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부산산업인데 그거를 이거를 이제 기억했던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했던 분들은 머리에 메모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때 한 30개 관련 종목들 푸른기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개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니까 또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우리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8년도, 19년도에 나왔던 종목들을 여러분들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한 20개, 30개 종목이 되는데 그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들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가스 그리고 석유시취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관련된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이 종목에 관련된 거는 제가 이따가 다 얘기를 안 드리고요. 2부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2부는 따로 없습니다, 원래. 이따가 특별한 포트 대결이 있을 뿐입니다. 부산산업 한국가스공사 들어봤고 아까 특수건설 이야기도 있었고 부산산업. 그래서 평소에 많이 못 보던 종목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마 장세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인성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까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내일 통화한다. 이렇게 이슈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재건 관련된 이슈가 빼놓지 않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좀 종전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한테 방위비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감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이제 좀 공격적으로 밀고 가는 그런 정책이 있다 보니까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혜를 받는 게 SG 기업이 계속해서 재건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SG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도로 복구를 하는 사업을 영향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복구해야 될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직접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사업을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많이 보여준 기업이다 보니까 SG에 대한 모멘텀은 재건하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당장 내일장에서 월요일장에서 바라보자 이렇게 가져온 종목은 아니고요. SG 종목이 지금 투자 과열이 붙었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다 보니까 과열이 붙었는데 보통 이렇게 과열 딱지라든지 투자 경고, 투자 주의 이런 게 붙으면 보통 조정이 나타나면서 세론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딱지가 붙었을 때는 차익 매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조정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조정을 받을 때는 우리가 좀 저가 매수로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나타날 수가 있겠다. 다음 주 중으로 우리가 잡아봐도 되겠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라고 좀 SG 종목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G까지 들어봤고요. 채팅창 하나만 좀 입고 가보겠습니다. 10월의 가을님께서 민주당 승리하면 다 뒤집어집니다. 신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선희 의원님,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마지막 질문입니다. 짧게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거의 다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조금 더 유리한 형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아마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주 월요일 되자마자 성급하게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원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2017년인가 18년 때도 사실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경제방송에 나왔던 많은 전문가들은 80% 이상이 힐러리가 당선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정말 투표 결과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놀랐습니다. 트럼프가 될지 몰랐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지금 총격 피해섬 이후에 동정권이 지금 붙으면서 많이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일부 베팅 사이트에서는 보니까 한 10명 정도 후보를 놓고 트럼프가 60, 바이든이 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당분간은 트럼프 관련 이슈가 1, 2주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 한 달 정도 지나가야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싶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확인해 보시죠. 오픈 AI에서 좀 가성비가 좋은 AI 모델이 나왔습니다. GPT-4O 소형 버전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소형 버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좀 쉽게 쓸 수 있는 것을 오픈 AI에서 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또 SK 최태원 회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AI를 두고 우리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던 건 2, 3년간 우리가 지금 AI 시장에 돈을 쏟아 부었는데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연차로 따지면 거의 3년차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오픈 AI의 이런 GPT-4O가 수익 모델을 또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김민석 매니저는 오늘 이 최태원 회장의 발언을 통해서 어떤 해석을 좀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채 GPT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이 AI 시장에 대한 어디까지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제주포럼 AI에 대한 토크쇼를 통해서 SK 최태원 회장이 얘기를 했던 게 지금 AI 산업에 대한 거를 골드러시에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광을 캐면 돈을 번다라고 해서 다들 금광을 캐러 달려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먼저 돈을 버는 거는 곡괭이를 파는 회사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상황이고 그 곡괭이를 파는 회사가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하드웨어 쪽으로 돈이 많이 쏠리고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성이 있게 잘 되기 위해서는 금광, 결국에는 AI에 대한, 생성의 AI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대기업은 여기에 대한 인계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당장의 픽아웃이다 이런 구간까지는 아닌데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칩을 계속해서 쌓아가지고 똑똑하게 만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생성의 AI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칩에 대한 성능이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그 학습에 대한 모델이 똑똑해지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 GPU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똑똑해진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채 GPT 만드는데 A100을 1만 개 썼으니까 똑똑하니까 우리는 슈퍼컴퓨터 만들 때 H100을 10만 개 쓸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과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인계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느냐 어디까지 똑똑해질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채 GPT-4, 5에서 5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데이터량 자체가 8배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AGI 결국에는 궁극적인 모델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5단계로 나눴을 때는 2단계 정도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채 GPT-5가 나온다 하더라도 2.5단계나 3단계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8배가 필요한 상황인데 4단계, 5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거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한 인계점이 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는 칩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냐 물리적인 한계가 오지 않겠냐 여기에 대한 인계점이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R&D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당장 나타난 피카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AI를 안 쓰면 도태될 것 같은데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대기업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는 좀 저가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증명하면서 오늘 채 GPT 관련돼서도 소형 모델이 나온 게 그 증명하는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네이버 대표인 최수현 대표도 이번에 얘기를 했던 게 조금 저렴한 모델부터 좀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좀 익숙함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적용을 서서히 적용을 해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적응을 해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좀 중소기업들에 대한 답변을 해 준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 GPT 4, 5에서 조만간 5가 출시를 합니다. 근데 6로 가기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GPU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때 동안 대기업들은 그냥 생성형 AI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손가락 빨고 있는 상황은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소형 모델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5 모델 나오고 나면은 이제 소형 모델로 계속해서 수익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쪽이 먼저 주도하고 올라가고 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혼자 독점적으로 좀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으로는 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도태되는 임계점에서 튀어오를 수가 있는 게 L&M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소형 AI 모델을 가지고 이제는 경쟁을 빠르게 하면서 국내랑 글로벌에 얼마나 빠르게 사람들을 침투를 시킬 수가 있느냐. 그리고 B2B부터 B2G, B2C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얼만큼에 대한 점유율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이 기술을 통해서 얼마나 협업을 통해 많은 기술을 빠르게 인식을, 인지도를 높일 수가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채 GPT를 통해서 이제 AI가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지만 최승연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게 이 AI가 좀 신기하고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생활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한 좀 증명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스몰 AI,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오피스 AI 이렇게 작은 모델에 대한 규모부터 좀 우리 일상생활에 접어들기 시작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좀 증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대형 AI에 대한 모멘텀들이 먼저 치고 올라갔다고 하면 이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스몰 AI의 좀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GPT 스토어 나올 때 되게 많은 기대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채 GPT를 이용해서 AI의 킬러 콘텐츠가 나온다면 진짜 AI 시대가 더 빨리 오고 보급률도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사실 GPT 스토어가 출시된 이후로 소프트웨어는 거의 나몰라라 할 정도로 시장에서 좀 버려졌는데 여기서 분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얼만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오픈 AI가 만든 언어모델 자체가 데이터베이스가 90%가 영어이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 사람들이 쓰기 가장 편한 기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성력 AI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국민부터 설득을 해야지만 글로벌 진출이 좀 용이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완전한 대기업은 아니지만 벤처기업들에 대한 기회고 그리고 그거를 증명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멘텀이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고요. 지금 시작한다 해도 뒤늦게 시작한 게 아니라 같이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도나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를 하면서 R&D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도 제로성 게임이 들어가면서 살아남는 기업들만 계속해서 살아남을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국내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갈리기 시작을 할 거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갈리기 시작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잘 체크를 해야 돼서 지금 대세는 AI라는 건 분명히 변함이 없습니다. 화장품의 실적이 잘 나오고 여러 가지로 다른 모멘텀이 생기면서 수급이 그쪽으로 이동을 할 수는 있죠. 먼저 세대에 대한 AI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인터넷 보급 시절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인터넷 보급 시절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가 잘 가다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버블이 낄 정도로 많이 상승을 했었던 그런 초입구간이랑 굉장히 비슷하니까 여기서 모멘텀을 잘 체크를 하면서 잘 갈 수 있고 실적과 잘 연계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숙제 제가 딱 들어보니까 정말 혁신적인 기업을 꼽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제로선 게임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동성이 좀 든든한 기업들로 꼽아서 투자를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좀 좁혀지는 것 같은데 김민성 메이저라면 지금은 어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것도 트럼프 트레이딩이면 트레이딩이거든요. AI가? 네, 그렇죠. 얘기를 강조하긴 했죠. 맞아요. AI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생성형 AI 기업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P소프트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이스트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테마적인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에 대한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랑 폴라리스 AI 이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맥 전용 출시를 하는 오피스 AI를 온디바이스 AI로 투입을 해서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애플이 최근에 또 이제 AI 폰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점유율이 판매량이 증가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그리고 이제 폴라리스 AI랑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폴라리스 쉐어테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지금 법인을 두고 이제 거기에 대한 수혜 정책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발언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응이 나왔던 종목들이 바로 이 두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적인 흐름도 굉장히 좋고 국내 점유율보다는 미국에 대한 점유율, 외국 이용자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AI 시대에서 좀 점유율 침투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면서 실적도 빠르게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을 이제는 AI 모멘텀에서 중소형주 중에는 좀 타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까지 얘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AI를 지금 만약에 본다면 어떤 종목을 좀 볼 것 같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AI 쪽에서 사실 기업들이 문제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든 겁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분 윈도우나 기본적으로 예전에 쓰고 있던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익스플로러도 그렇고요. 공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썼던 겁니다. 지금 문제가 지금 GPT 4.4 옴니가 나오고 난 다음에 통합 버전으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동영상이나 음성 대화, 이미지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고객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사용자들이 쓰려고 그러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GPT 4.0 미니가 나왔던 거니까 뭐 때문에 나왔냐면 기본적으로 4.0 옴니는 채팅해가지고 대화, 텍스트로만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됐었는데 옴니의 미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를 하든지 또는 동영상이나 이미지 갖고도 다 되거든요, 구현이. 그런데 이게 기존에 GPT 3.5보다 저렴합니다. 얼마나 저렴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쓰기 힘든 건데 문장을 다루는 토큰 단위라고 그러는데 이게 100만 개당 15센트고 그리고 출력 토큰이 100만 개당 이게 60센트인데 이게 원래 GPT 3.5 나온 것보다 가격 면으로 보면 60% 이상 저렴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쓰고는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그동안 우리들이 개인 유저들이 사용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이게 사실 저는 무리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유지하기에는 기업들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1점 나온 대로 3.5 버전 대비 60% 이상 저렴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쓰는지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쓰실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모델이 더 늘어나면서 저렴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여겨지고요. 아까 김민희 전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오픈 AI 환경의 서비스를 가지고서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게 말로나 대화로도 가능한데 약간의 오류, 버그는 좀 있긴 합니다만 이게 또 조만간 다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언어들과 그리고 컴퓨터 서버들과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저도 폴라리스 오피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벌써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이어서 박춘현 매니저님은 어디 종목을 가장 관심 있게 보시나요? 네. AI, 챗봇, 올 초에 한 번 크게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앞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일단 종목을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당시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까지가 작년 차트고요. 올 초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자리가 14,000원 정도, 15,000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3만 8,000원, 한 두 배 이상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두 배 이상 올랐던 종목이 최근에 보시면 저점을 조금 낮췄습니다. 낮췄기 때문에 과연 이 아이가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한 번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 테마주에서는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움직일 때마다 그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주 역할을 할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한글과 컴퓨터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 이 자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렇게 많이 움직였다는 거 그렇다면 두 배 정도 올랐는데 두 배까지는 못 올라도 지금 한 번 지금 자리에서 오를 수 있는 종목들 SP소프트라는 종목을 같이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소프트를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도 지금 당시 2월달, 아니 올 초죠. 2월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이었는데 당시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 정도도 많이 움직이고 나서 최근에 조정을 같이 받았어요. 챗봇 쪽에서 조정을 받을 때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면 중간에 지금 4월 때를 한 번 다시 한 번 상승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옆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때 계속 수급이, 그러니까 매도 수급이 아니라 매수 수급으로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매도 수급으로 계속해서 올라간 자리고 그 뒤로 보시게 되면 지금 방금 자리가, 보여드린 자리가 이 자리고요. 그다음에 저점 부근에서도 한 차례 지금 움직였어요. 저점 부근에서도 한 차례 움직였고 앞부분에서도 움직였고 그렇다면 저는 아직까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주체 수급, 한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사이에 들어왔던 이런 주체 수급이 아직도 저는 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챗봇이나 이런 게 많이 안 움직이니까 지금 움직여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나중에 좀 이슈가 좀 한 번 터지고 무슨 일이 나올 때 그때 한 번 움직여봐야지. 그래서 일부러 좀 줄줄줄줄 우리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차트이긴 한데 거래 없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저점이 하나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성장 당시에 저점이 하나 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점, 그러니까 이 지지 라인이 한 두 군데 정도 두 포인트 정도 있으니까 이 두 포인트에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아준다면 이렇게 지지를 받아준다면 지지를 받고 행보를 해준다면 이 정도가 매수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조금 더 떨어진다면 한 만 원 선까지만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아이도 지금 보시면 여기에 상한가 상한가, 그다음에 여기도 상한가 이런 종목을 저는 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 그리고 한 번 움직이게 되면 지금 만 원대부터 단박에 지금 한 며칠 동안 지금 2만 7천 원까지 갔습니다. 한 두 배 정도 올랐죠. 그렇다면 이런 종목이야말로 우리 스치면 상한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어떻게 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 종목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만 해줘도 이 종목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이 주로 여러분들이 보시지 지금 일단 좀 뛰는 종목들은 변동성 장세,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조금 중간 매매, 중간 트레이딩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SP 소프트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어제 페트론이 급락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외에 올릭스, 인벤티지, 랩은 오늘도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좀 반도체 수급이 빠져나간다면 다음, 그 타겟은 제약바이오, 비만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만치료제가 최근에 좀 변동성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일단 박주현이 매니저님, 단기간의 변동성, 이렇게 클 수가 있나요? 테마성 종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원전주 움직였던 부분도 있었고 예전에 또 초전도라든가 변동성 자체만 놓고 보자면 테마주들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변동성은 얼마든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요즘에는 조그마한 이슈에도 원체 거래량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호가창도 좀 수급도 좀 딸려고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적어도 매수가 매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호가창이 좀 얇다 보니까 누가 한 만주, 천주만 이렇게 시장가로 사기만 해도 누가 사나 보다 그러고 막 올라갔다가 밑에서 산 사람들이 단타 한 2%, 3% 수익 내고 또 한 천주, 이천주 팔면 누가 파나 보다 그러고 또 우르르 떨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이 테마가 한번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그래 알았어. 그러면 미리 좀 선점을 해가지고 수익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지나갈 만한 길을 미리 길목에서 좀 기다리고 있어보자. 그래서 지나가면 그냥 잠자리 뜰 채로 그냥 확 낙하채보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박주현 매니저님 제가 이건 또 준비된 질문이긴 한데 지금 비만 치료제로 했을 때 가장 핫한 종목들 3개 뽑아라 하면 펩트론, 인벤티지 랩, 올릭스가 현재 여기서는 대장주처럼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걸 들으면 이 3개는 안 보실 것 같고 오히려 여기에 좀 따라갈 만한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자라는 전략을 말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테마를 형성을 하게 되면 보통은 업종 대표주라고 반도체 업종 대표주, 자동차 업종 대표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테마주라고 하면 대부분이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대장주였으면 요즘도 대장주를 해야 되는데 요즘 많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지금 대장주 역할을 침 이런 비만치료제 쪽에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있는데 종목 이름이 DXYX라는 종목이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XVX입니다. 발음이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이전부터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고 다른 종목들 올라갈 때 시장의 흐름을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점 부근에서 보시게 되면 전에 보지 못했던 대량의 거래량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거래일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를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만치료제 쪽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256, 840 한국 B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차트를 이렇게 조금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만치료제가 한번 움직일 때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한 3,000원에서 한 8,000원대까지 9,000원대까지 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을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끼가 있고 연속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움직이면 또 한 18%씩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여기 장대 양봉이 한 1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보면 한 번 급등 이후에 급등 이후에 여기가 급등 자리고요. 잠시만요. 급등 이후에 횡보세를 좀 한 두 달간 보였어요. 그런데 두 달간 보이면서 최근에 지금 한 2,000만 주씩 1,000만 주씩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거 터뜨리면서 한 5,000원, 6,000원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정도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서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단기 매물대를 한 번 뚫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아이들이 단박에 지금 여기 이 위 고점까지 한 번 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왜? 이렇게 보는 부분들은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던 자리가 어떻습니까? 눈앞을 조금 낮춰서 보면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래가 없다는 건 사고 팔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산 사람도 많이 없었고 판 사람도 많이 없었고 이 이야기는 즉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종목을 여기서 사가지고 고통받는 방송에서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 종목을 사가지고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 구간, 이 가격 구간에는 많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 단기 매물대만 조금 넘어서주면 이 중간 매물은 좀 허당이다. 허당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데 여기만 넘어서주면 금방 이렇게 한 8,000원 이상 9,400원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한 8,500원까지는 단박에 오를 수 있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면 이런 종목들, 만약에 치료, 비만 치료제 제가 자꾸 치매 치료제랑 헷갈리려고 그러는데 비만 치료제 쪽에서 만약에 지켜보신다면 아마 이런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바짝 들어와 있는, 웅크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로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XVX와 한국 BNC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주선일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비만 치료제가 테마라고 하는데 테마는 맞는데요. 현대인들에게 꼭 없어져야 될 병입니다. 왜냐, 얼마 전에 지금 7월 10일이죠. 7월 10일 날 코엑스에서 바이오 플러스 인터 팩스 코리아 2024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GLP-1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적응증, 쉽게 얘기해서 치료 범위를 확대하자는 얘기인데요. 제가 그거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제약회사의 본무장급, 임원 이상급들인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가 한 분이 얘기한 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를 보고 깜짝 놀랐냐면 한미약품의 센터장인 최인영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가장 자기가 임상 치료, 임상을 해보니까 가장 효과가 있는 게 릴리의 제바운드였답니다. 그런데 릴리의 제바운드도 비만을 줄인,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갖고 뭔가 환자들이 와가지고 먼저 줄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래요. 치료를 하려고 왔던 분 중에 50%만 그게 적용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뇌리의 소식이 뭐냐면 비만 때문에 만들어지는 병들이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00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비만이라고 그러면 테마라고 그러는데 현대인에게는 정말 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비만 때문에 당뇨 생기죠. 심혈관 질환이 생기죠. 거기다가 잠자면서 여러분 코가 갑자기 숨이 탁 막히는 숨면 무호흡증도 생기죠. 거기다가 비알코올성, 지반간염 이런 것들이 다 비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2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비만을 잡으면 비만을 잡으면 이 200개가 넘는 것들까지도 전부 다 싸잡아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제가 보기에는 테마라고 보기보다 현대인들에게 없어져야 될 그런 병인데 이게 없어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200가지 이상의 병도 고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요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우후죽순처럼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체 없는 것보다 실체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삼천당 제약을 여러분들에게 관심 가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4월 22일, 23일 날 이미 기관 IR을 통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GLP원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실체가 없이 정말 그냥 적재 허덕이는 그런 기업보다 삼천당 제약 돈 잘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 앞으로 GLP원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삼천당 제약 같이 신고가를 지금 보세요. 연봉상 보면 이미 신고가를 찍고 지금 제가 좋아하는 컵 홀더 그러니까 컵 손잡이 부분 신고가를 내고 지금 조정하는 구간인데요. 이런 때는 여러분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 다시 또 신고가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만 급등 종목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실체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잘 벌고 있는 삼천당 제약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체가 있고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는 삼천당 제약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성 매니저님 비만치료제 쪽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비만치료제 관련돼서는 매니저님들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바이오 산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흐름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저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된다라는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CDMO 쪽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비만시장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CDMO, 제네리 이런 쪽에 대한 실체가 있는 실적이 있는 모멘텀에 대한 기업 쪽으로 많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스닥을 주도하면서 하반기에 올라갈 거는 바이오 산업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비만치료제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블루엠텍 종목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최근에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많이 속상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은 또 다시 한 번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래 꼴이 닿고 다시 한 번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차트 한 번 보여주시면 약간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상승하고 나서 조정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큰 변동성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바닷권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이제 하반기에 생물보안법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지면서 CDMO라든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 번 커진다라고 하면 또 마침 삭센다에 대한 특허가 연내 해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를 준비하고 있는 블루엠텍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갈 수가 있어서 저는 좀 진득하게 연말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 3만 원까지도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대바닥 쪽이라 블루엠텍 좀 주의깊게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는 비만치료제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까지 더 그 섹터를 넓게 봐서 블루엠텍의 상승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 세 가지 이야기 이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 테마성이 좀 짙은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 시장까지도 종목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 가지 테마도 꼭 다시 보시면서 다시 한 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 유망한 종목들로 통해서 또 수익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특별한 포트 대결로 이어집니다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